쭉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나오는 차가 어떻게 가나요? 이 차로 쭉 가다가 여기서... 와... 불법 뉴턴이죠? 상대차가 불법 뉴턴이에요. 상대차가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 슉... 피할 수 있나요? 이거... 이거 제한속도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요. 제한속도 50에서 쭉 가다가 여기서, 여기서 이거... 몇 미터 되지도 않은 데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통원치료하고 입원도 한 열흘 정도 했는데요. 차 수리비는 한 2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상대차가 뉴턴, 불법 뉴턴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합니다. 100 대 0을 생각했는데 상대차께서 나 차로 변경이에요, 뉴턴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로 변경 중에 100 대 0이 어디 있어요? 7 대 3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7 대 3에서 깜빡이 안 켜서는 8 대 2, 마지막으로 9 대 1, 그 이상은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에서도 불법 뉴턴 사고가 아니고 급차선 변경 사고라고 합니다. 상대가 중화선까지 넘어갔는데 왜 급차선 변경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경찰에서 얘기는 불법 뉴턴한 것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고 같은 방향,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불법 뉴턴인데 같은 방향 끼리니까 중화선 집험사고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 거로 보여집니다. 분심위에서 90 대 10 나왔대요. 분심위에서 과연 변호사님 보실 때도 저한테 과실 있습니까? 바로 수선 가야 될까요? 예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분심위에서 90 대 10 나왔대요. 곧바로 수선 가세요. 2차 갈 필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90 대 10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입니까? 투표 시작. 어? 90 대 10 한 분 계시네. 아, 이분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이죠. 아이 참, 너무나 당연한이라고 써놨는데 98%는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 90 대 10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이죠. 그리고 저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문철TV 4469회에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혹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작년 3월 1일에 올린 거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급차선 변경인지 불법 유턴인지는 모르겠지만 100 대 0입니다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오른쪽 차. 급차선 변경인지 불법 유턴인지 모르는 방향 지시등 안 켜고 급차로 변경이라는 사고. 이렇게 제목만 보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을 먼저 봅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 내용을 봅니다. 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회전기차로 돌다가 나가네요. 회전기차로 돌다가 나가네요. 네, 이번 사고 똑같죠? 자, 이 사고 상대차가 깜빡이라도 켰으면 조심해서 그래도 빵이라고 했었을 텐데. 예, 왜 불법 유턴해요? 그랬더니 자기 유턴 아니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 대 0 주장인데 상대 측에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요. 상대 운전자가 100 대 0이 어디 있어요? 분심에 가 있대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하더니 나중에는 100 대 0 아니래요.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 대 0이다, 90 대 10이다. 100 대 0이 100%. 너무나 당연히 100 대 0이죠. 너무나 당연히 100 대 0이라고 방송했습니다, 작년 3월 1일. 바로 그게 지금 보신 거예요. 한문채TV 4,469회. 거의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 상대 보험사 90 대 10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라고 질문하셔서 다시 한 번 리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상대차 100% 의견이라고 답변했고요.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상대 측 100%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3월 1일 날 방송해 주셨잖아요. 1차 분심위, 소심위죠? 100 대 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또 이의 신청했대요. 그래서 재심의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최종주의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2차 분심위에서 100 대 0 나왔어요. 묵은 체중이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그나마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무과실이 안 나왔더라도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많은 공감으로 그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대 0 마무리됐나요? 나중에 수송 가겠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도 불면증으로 이 사고 이후로 잠을 잘 못 잃을 수 있는데요. 이제서야 다시 답장을 달게 됐습니다. 좀 늦게 달으셨네요. 제가 6월에 질문을 했는데 7월에. 그러시면서 이 분께서요. 완전히 100 대 0 끝났어요. 변호사님,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100 대 0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불면증으로 잠 못 자다가 스스로 닫고 생각나서 댓글을 작성합니다. 저한테 편지 쓰시듯이 이렇게 감사의 글을 써주셨어요. 사고 나고 8달 지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갇혀서 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빨리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아유, 통증이 오래 가요. 팔 저림 이런 게 오래 가요. 고질병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사고를 내고 사과 한마디 전달해서 사고 한마디 안 한 상대가 정말 미워요. 억울하다, 밉다. 반복하다가 과실비율 100 대 0 나오기까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 난 동네는 저희 이제 거기 안 가요. 또 그런 차 나올까 봐요. 멀리 돌아갑니다. 그 길 안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저는 소도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데요. 창업 2년 차 노력들이 탄력이 붙어서 매출도 개혁도 영업성과도 나오던 시기였었는데 아, 이때 이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좌절되어서 그런지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일어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신체를 회복하고자,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병원도 꼬박꼬박 다녔고 소염진통제 달고 사라 그런지 간 수치까지 말썽입니다. 교통사고 나오면 고질병이야. 그런데 후유증이 뭐가 막 안 움직여지는 그런 후유증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고 이분이 뭐가 사업이 쫙 되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6개월 가까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후유증이 점점 심해짐이 느껴져 큰 병원으로 찾았더니 섬유름 타혈증에 디스크 탈출 소견도 받았네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회복에 많이 신경 썼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니까 또 우울합니다. 아직 30대 초반인데요. 사고 이후 썩어 문드러지는 것 마냥 심신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참 작은 사고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여자들은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아플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고도 후유증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잘 챙겨보겠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분노하면서도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 억울한 마음은 덜어내게 돼서 백대빵 됐으니까요. 건강 회복하고 트라우마 극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남긴 공감 댓글 보고 억울한 마음이 정말 많이 덜어졌습니다. 가끔 다시 억울한 마음으로 올라올 때마다 다시 영상을 찾아 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 내고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을 왜 백대빵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서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게 할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은 다시 몸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쫙 번창해 가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